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우리 꺼기가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먹이활동이 왕성해서 벌써 물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2,3일 못 먹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치고 강에 못 나가니 꺼기가 고생하네요 더 늦기 전에 꺼기 먹이를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꺼기 먹이 어떻게 잡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작은 물고기 잡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죠 육식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먹이 크기가 결정되는데요 잎부터 물고기의 중간까지의 크기 먹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큰 먹이를 먹으면 코의 수질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꺼기는 2,3cm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작은 물고기는 보통 이렇게 작은 운동에 몰려 있습니다 족대로 작은 치어를 잡아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발로 흙물을 만들어 작은 치어를 유인합니다 흙에는 작은 곤충, 도유물 같은 게 있어서 치어가 좋아해요 치어가 모이면 족대로 잡아줍니다 하루에 2,3마리를 먹는데요 보통 7일간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잡아옵니다 작은 갈견이와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꺽지 사냥 영상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꺽지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잡아온 물고기를 넣어주고 물고기 한 마리가 겁도 없이 꺽이 옆으로 가네요 아직 꺽이가 눈치 못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이를 확인하고 사냥 준비를 하네요 돌에 몸을 바싹 붙여 숨어줍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주네요 꺽이가 사냥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물고기들은 육식 물고기를 알아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방심하고 접근하는 물고기를 공략할 것 같네요 방심한 물고기가 꺽이 집 근처로 지나갑니다 오! 호! 실패! 물고기들은 시야가 넓습니다 좌우 정면 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밑에가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 꺽이 다음 행동을 잘 봐주세요 집 주변에서 위쪽을 보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물고기가 피해버리네요 꺽이가 다시 시도합니다 오! 오오오 오! 성공했습니다 한입에 꿀꺽 해버리네요 배가 부르면 소화될 때까지 쉽니다 배가 빵빵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꺽이 크기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조가 작아보이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ushhost내들이 어떻게 되요? 안녕 안녕 kom